네. 4월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 합의를 받다는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또 벼락직이 되는 거 아니냐. 또 뭔가 졸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좀 따라붙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직을 걸고 선거제 퇴행을 맡겠다. 이렇게 선언한 의원이 계시는데요. 그 주인공을 지금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국회 정개특위 소속이기도 한데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사실관계를 먼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개특위에서 전혀 접점이 지금 도출이 안 된 겁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그나마 희미하게 선거법에 관련돼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일단 말씀드릴 건 지금까지 들으신 모든 이야기는 다 잊어라. 그래요? 모든 선거법 개혁과 관련된 얘기는 다 중장기 과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지금 그냥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것은 소선거구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냥 권역별 비례대표제 정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아마 타협을 볼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까? 그것도 확인된 바는 없고요.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현행법대로 치른다. 이번 선거는 소선거구 253개 비례대표 47개. 그런데요. 비교적 최근에 국민의힘 쪽에서 비례대표 47석을 병립형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촛불혁명 이전이 2010년 제도로 돌아가자라는 제안을 갑자기 민주당 쪽에 했어요. 병립형이라는 건 그 이전 총선처럼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해당 정당이 지역구에서 몇 석을 얻었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 나눠 갖는 걸 얘기하는 거고. 맞습니다. 맞는 얘기인데 조금 제가 더 국민들께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지금 현행법은 연동형이라고 해서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일종의 골목상권으로 다양한 정당들을 가져가도록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253개의 소선거구는 양당이 독식하니까요. 그러니까 국민들 선택지가 너무 제한되잖아요. 그러니 나머지 47석만큼은 소수 정당들이 가져가도록 보장을 하고 있는 건데 최근에 국민의힘 쪽에서 민주당에 갑자기 제안한 병립형 옛날 제도는 뭐냐면 이 47석의 골목상권을 거대양양이 그냥 뚫고 들어가서 이것도 나눠먹자. 이런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도 이렇게 가면 10석 15석 가져갈 수 있는데 니네도 조금 가져갈 수 있잖아. 우리 서로 눈 감으면 되잖아. 그런 차원이다. 그래서 선거제 퇴행을 언급하신 게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저는 사실은 1년 반 동안 선거법 개혁을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는데요. 이제는 선거법 개혁이 물 건너간 걸 넘어서서 개악이 될 판이거든요. 이 병립형의 다른 이름은 양당 카르텔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병립형으로 되돌려놓으면 2020년 득표율로 계산을 했을 때 거대양당 합쳐서 290석이 나옵니다. 그래요? 290석. 지금 현재 두 당의 283석도 87년 이후에 양당 점유율 최대거든요. 그래서 정치 양극화도 못 막고 증오 정치의 반사이 구조의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최악의 대통령을 낳은 국회가 돼버렸는데 여길 넘어가서 이제 290석까지 만든다. 그러니 양당 카르텔법이다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저는 개혁은 못할 망정 개악은 정말 막아야 되지 않냐. 그러면 의원님의 주장은 병립형으로 돌아가느니 지금 제도 그대로 가는 게 낫다. 이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준연동형으로 그냥 가자.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의원님의 개인 견해를 좀 이따 집중적으로 여쭤보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민주당의 지금 입장은 뭡니까? 민주당은 지금 눈치보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도저도 아닌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는 원래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차원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를 지키고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을 여러 번 했어요. 저희 당의 공식 입장은 당연히 국민의힘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게 저희 당의 공식 입장이어야 맞죠. 그런데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고 나서 일부 의원들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고 당 지도부가 약간 침묵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께 한 약속보다 눈앞에 이게 흔들리기 마련이니 혹시 이게 방치되면 점점 더 흔들리는 의원들의 규모가 늘어나서 나중에 계약에 정말 합의해 주는 상황이 벌어질 걸 저는 우려를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먼저 나서서 말씀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준연동형이 병립형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게 조금 전에 비유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골목상권 차원에서 거대 양당이 아니라 소수 정당이 원내로 진출해서 정치의 다양성을 그나마 수용할 수 있는 통로 아니냐 이런 판단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 판단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먼저 이 문제가 풀려야 됩니다. 위성 정당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위성 정당 문제 앞으로 말씀을 또 저 여러분 드릴 텐데요. 일단 천재 이루와 같은 기회가 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무슨 기회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좀 길게 설명을 해도 괜찮을까요.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제가 작심하고 이번 현실적인 이야기들 다음 총선에 대한 이야기들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요. 저는 제 민주당 의원으로서 내년 총선에 우리 당의 최대의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기반을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거다. 소위 말해서 100석 이하로 최대한 내리는 거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 참고로 하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을 할 수 있는데 재의결을 하면 3분의 이상의 어떤 찬성이 있어야 되니까 200석을 확보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거꾸로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110석이 받쳐주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를 소위 말하는 묻지마 거부권을 막 행사하고 있는 거죠. 제 문제의식은 이런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작년 8월 달에 폭우로 인한 침수 그때 정말 제대로 된 대처하는 모습을 못 보여준 이유로 무정부 상태라는 말이 국민들 앞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59조 세수 펑크 났고 이거에 대한 대책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무정부 상태 정부가 일을 안 하는 거에 넘어서서 국회에서 민생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위한 법률안들을 만들어도 이것조차도 무력화시키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 보니까 이태원 참사 일주기 때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하고 이런 것들은 여전히 버부하면서 그냥 셀프 예배쇼 이런 거 하고 있는 상황이고 노란봉특법 양국관리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포함해서 방송법 간호법 김건희 특별법 모든 법안들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대한민국 정치가 정말 올스톱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22대 총선 이후에도 이렇게 계속 간다? 그러면 2027년 대선 때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건데 앞으로 3년은 대한민국에서 너무 중요한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저출생, 기후위기 문제, 범죄로부터 국민들 보호하는 것, 전쟁 불안 문제 그런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그동안 고생해서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이 정치 구조의 후진성 그리고 이상한 대통령 만나서 세락하는 것은 국력이 세락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내년 총선의 최대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묻지마 거부권 행사하는 것을 그 기반을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연합 200석이 필요합니다. 연합 200석은 민주당 단독의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도 나오질 않아요.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건 지난 2020년에 했던 180석이 최대치거든요. 그렇게 계산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수학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다른 세력들하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연합하고 협력을 해야 하는데 그 대상이 되는 건 결국은 합리적인 보수 세력 그리고 진보야당들일 겁니다. 이 합리적인 보수 세력의 출몰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일이고 진보야당들과 협력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정말 정말 어렵게 다음 총선에는 그것이 가능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어찌 보면 참 윤석열 대통령을 낳은 것은 저희 국민들께는 죄송한 일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셔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의원님의 말씀 알겠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의원님의 계산이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준연동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국민의힘도 위상정당을 안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위상정당을 만들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20년에 국민의힘이 103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구에서는 84석밖에 못했어요. 위상정당 19석을 더해서 100석을 겨우 넘긴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위상정당을 국민의힘에서 또 만들면 과연 19석 국민들이 몰아주실까요? 아닐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 지금 합리적 보수 세력들, 보수가 또 다시 분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촛불혁명 때 있었고 역사적으로 두 번째 생기는 상황인데 다른 보수 신당하고도 경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위상정당 한번 겪어보셨어요. 이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민주당이 위상정당 금지법을 추진하고 또 설사 그것을 국민의힘이 거부하더라도 우리는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더더욱 국민의힘의 위상정당의 정당성이 약화되죠. 그러면 19석에서 4석 5석만 줄어도 15석 이하, 10석 이하로 줄어들면 100석 달성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질문 두 가지로 드려볼게요. 첫째, 민주당은 위상정당을 안 만들 거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안 만들게 만들어야죠. 어떻게요? 그런데 민주당은 사실 지금 상황이 예전하고는 좀 다른 것이요. 저희가 지역구만으로 161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에 163석을 했죠. 저는 이번에 강석우청장 보궐선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의 교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선거는 구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심판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구도, 단 하나의 전선으로 총선을 치르면 국민들께서 그 전선에 호응해서 민주당에게 지역구에서만큼은 다른 대안이 없으니 너희들이 다시 한번 해봐라 라고 힘을 실어주신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했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이제 민주당의 태도죠. 민주당이 만약에 또 위성정당하고 우리 180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민주당한테 다시 힘을 실어줘도 되나? 머뭇거리실 수밖에 없을 건데 우리가 그걸 스스로 제거를 하면서 우리가 지역구만으로 160석 할 수 있는데 단독 1당 될 수 있는데 저희 죄송하지만 그걸로 만족하고 연합 200석 만들어주시면 그 안에서 맏형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충분히 1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성정당의 유혹을 우린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합 200석, 두 번째 질문이 이건데요. 연합 200석이 설령 달성이 됐다고 치죠. 그런데 그 연합이 공고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4년 전에 연합을 해서 원내에 진투를 했던 조정훈 시대전환의원이 국민의힘으로 갔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나요? 그건 근데 우리가 위성정당을 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뒤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요. 저희가 더불어 시민당을 창당해서 17석을 했잖아요. 더불어 민주당만 지역구로 163석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63석과 17석을 합당해서 180석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할 게 아니고 163석 그대로 두고 17석을 차라리 예를 들어 열린민주당하고 합당을 한다. 아니면 다른 진보야당들하고 합당을 한다. 그래서 20석 이상의 교섭단체를 만들었으면 그것 자체로 강력한 진보야당이 됐을 거거든요. 그리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사실 정당에 많이 기속이 됩니다. 그런 상태로 만약에 우리가 2020년, 21년, 22년을 보냈다고 하면 단독 180석을 가졌을 때보다는 훨씬 많은 개혁 성과를 냈을 것이고요. 특히나 대통령 결선 투표제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정권을 넘겨주는 일 자체가 애초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의 모든 말씀의 출발점은 내년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한다는 걸 전제로 지금 깔고 모든 얘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심리라는 게 이런 게 있잖아요. 선거에 막상 뛰어들면 여러 가지 변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다니까 불안 심리가 작동을 하다 보니까 자꾸 보험 들려고 하는 심리가 발동하지 않습니까? 위성정당도 사실은 그렇게 연결됐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한 번 해봤었습니까? 한 번 해봤고 그게 잘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그 현실을 직시해야죠. 저는 가끔 저한테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꾸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제가 정직한 현실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단독으로 180석을 했는데 못했으면 그 이유를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국민들한테 인정하고 다른 방법을 내놔야죠.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이번에 저희 다시 국민의힘하고 합의해서 병립형 양당 카르텔법 할 거고요. 그래서 290석 만들어서 일단 국민의힘에 110석 보장해 주고 저희 180석 다시 노릴게요. 저희한테 힘 실어주세요 하면 그게 국민들의 마음에 들까요? 그게 현실적인 선거 전략일까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정치기획의 밑그림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연합이 뭐냐. 이게 사실 낯설잖아요. 그런데 연합은요. 합당하는 게 아니고 사안별로 협력하는 겁니다. 공조죠. 공조.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우리가 노란봉터법 같은 것들은 진보 야당들하고 협업하고 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만들어서 같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패스트트랙 지정도 잘 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부작용도 없고요. 만약에 합리적 보수 세력이 독자적인 정당을 만들어서 22대 국회에 들어온다면 검찰개혁법 같은 경우에는 연합해서 합리적 보수 세력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보수 유권자들 10명 중에 2명, 3명은 검찰개혁에 동의하고 있고 사실 실제로 2022년에 권성동 의원이 우리 검찰개혁법안 동의했었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검찰개혁법안 근본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류하는 이 법안 이걸 합리적 보수 세력과 연대해서 같이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연합 속에서도 균열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건 법안은 아니지만 정의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했다든지 이런 균열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균열적 요소를 극복해낸 게 결국 민주당의 리더십이겠죠.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런데 저희가 사실 2016년, 17년에 한 번 해냈습니다. 바로 박근혜 탄핵입니다. 그때는 민주당하고 국민의당하고 정의당이 연합해서 탄핵소추안 발의를 했지만 200석이 모자랐거든요. 그런데 저희 민주당이 여러 가지 그래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새누리당에서 63석의 이탈표를 만들어냈고 그것이 결국 세상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 민주당의 잠재력을 보시고 그 당시에 민주당에 국민들이 엄청난 지지를 보내주셨거든요. 탄핵소추 이후에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후로 한 8년 동안 그때 얻은 지지를 계속 까먹는 과정인데요. 저는 그 민주당의 연합 리더십을 다시 한 번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을 건다라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제가 사실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걸로 제 진심은 전해졌을 텐데요. 제가 개혁을 말하던 사람인데 최소한 개악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민주당이 병리평에 찬성해버린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대통령도 아니고 당대표도 아니지만 제가 가진 건 그래도 국회의원직 아닙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걸 걸고라도 반드시 막아내야 될 만큼 이 일이 너무 중요하다 이겁니다. 배지를 걸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걸겠습니다. 그러면 병리평에 찬성해도 배지 던지고 위성정당을 만들어도 배지 던지고 이런 말씀이십니까? 모든 걸 걸고 막겠습니다. 반드시 막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